이 시즌 3 더 강력하고 더 잔력이 돌아왔어요. 이 정도로 강력한 적은 없습니다. 꺾기로는 거의 문화객들이에요. 홈매 우승후보가 한, 두 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대력을! 컵, 컵, 컵! 오, 잘한다. 오, 잘하시네요. 놓치지 마세요. 포장됐어! 세상을 꺾고, 트수봐라. 건너 마을에 최진 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룹 중에서도 셋째 딸이니 제일 예쁘다글래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래요. 참, Mod ! 이 선소서 ANugen 우승으로 서울 열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